청주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수일째 심야시간 공사작업이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공사로 고된 하루를 보낸 시민들은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출동 HCN 이완종 기자입니다. 늦은 밤 청주 흥덕구 한 공사현장입니다. 굴착차량이 조명불빛에 의지한 채 도로 한가운데 지면을 뚫고 있습니다. 수백미터 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야시간대 공사작업이 수일째 지속되면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제대로 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관할구청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주간에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간에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데도 지금 받아들여지진 않고 계속 야간에 하고 교통 안내 표시도 잘 돼있지 않아서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저녁에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좀 일하고 와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짜증나요. 이거 오전 시간으로 바꾸든지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지선 집중호우 등으로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복대동과 비아동, 지동동 등 상습 침수구역 8km 구간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문제는 일부 공사가 오후 8시부터 새벽까지 심야에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수관로 신설과 교체를 위해선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해야 하는데 청주산업단지로 통하는 이 도로를 낮시간대에 막을 경우 자칫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 통제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궁여지책으로 심야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사소음에 따른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으며 시공사 측도 공사시간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동 HCN 이완종입니다.